자 여러분 3편입니다. 이제 교대역으로 왔는데요. 일단 교대역으로 왔습니다. 어제 교대역으로 오는 날씨였습니다. 이것은 한국에서부터 아까 앞에 9분 동안 찍은 건 어떻게 다 지워야 돼? 앞에만 잘라가지고 쓸 거야? 아 맞다 이거 3편 아니고 4편이 뭐야 4편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몇 분 남았어? 저울나러 다음 열차 타자 23분 27분 거 타자고 뭐 예쁜 거 타자고? 무슨 소리 30분 기다린다 여기서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남창행이야 57분 거 아니야 이제 꺼 네